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주 잘못 닦는 거 저기 안 줄 거예요 편히 저는 나름 선방한 거 같아요 반석 씨가 먼저 왔는데 거기 앉아있었고 거기서 약간 가드도 해주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복도라 제가 앱득인데 아이맥이 있어요 완전 개요 채점 먹고 선방 안 돼 안 가 그쪽에 맥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어요 가게 모두 복부를 준다 뒤가 더 고장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첫째 끝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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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